여기는 편항에 있는 또 하나의 먹자고를 보고있다 전경을 잃었구요 이 근처에 서울가드라는 한식당도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거의 크네요 이정도의 규모의 먹자골목이 바로 또 옆에 있어요 예 그래서 편에 오실 때 다양한 음식을 싸게 서민들이 먹고 싶은 음식을 하실 때 가족들이 이렇게 볼거리도 있고 먹거리도 많은 이곳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집인데요 예 아까 보였는데 끝에 와있습니다 끝에 가보겠습니다 끝에 가죠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 패낭의 먹자골목이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